세계 최대 야외 벽화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된 인천 내양의 사일로 시설에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됐습니다.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추고 스크린을 활용해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예술 행위를 말하는데요. 인천시는 인천항망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협약체계를 통해 추진한 인천항 사일로 미디어 파사드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인천항 칠부드 현장에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에 조성된 미디어 파사드는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이 투입돼 너비 31.5m, 높이 48규모의 미디어 파사드 한 명과 너비 168m, 높이 48m의 조명쇼 한 면으로 구성됐습니다. 시는 월미바다열차와 차이나타운 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